이탕 역할에 대해서 감독님이 최우식 배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함께 작업하면서 느낀 최우식 배우는 어떤 배우였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음식실을 거인때부터 눈여겨봤던 배우였는데 사실 원래 팬이기도 했지만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이 배역에 몰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살인을 저지른 이유인데 아무리 몸발적인 살인이어도 과연 몰입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인간적인 매력과 또 연기력을 보면 그리고 최우식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최우식 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살인자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좀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 그래서 최우식이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고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독님과도 캐릭터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셨는데요. 협업하신 입장에서 또 손석구 배우는 어떤 배우였는지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좀 건조해서 저희가 기침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년 전에 배우님을 처음 뵀는데 진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뵙고 처음에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나랑 생각이 이렇게 똑같은 배우였다. 저랑 듣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연기에 대한 어떤 태도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거침이 없었고 그러면서 뭔가 되게 잘 통한 연매도 비슷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작품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작품을 계속 각색을 제가 현장에서도 하고 촬영 중에도 하는 와중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배우들도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고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되게 서로 머리를 만들고 많이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한번 대사를 써보시면 안 되나요? 이 정도요. 그래서 직접 써오시고 제가 또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을 갖추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생각이 진짜 되게 닮았구나.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출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도 배워가는 입장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매력이시고 물론 뭐 매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깊이 있고 연기에 대한 어떤 진중한 자세가 저희들이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거 저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처음 만나서 이제 아직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이제 뭐 얘기만 하고 있었을 때 저도 그게 되게 놀랐었던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작품을 찍기 전에 계속 탈고라는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아직 미완성의 시나리오에서는 뭐 조금 빈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궁금증을 자아내거나 의아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감독님한테 내일 만나면 물어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적어봤는데 그게 그 리스트들이 너무 똑같았어요. 우리가 이걸 나는 이런 거는 조금 더 디벨로버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그때 저는 확 아 나는 정말 믿고 따라야겠다 이 생각을 확 했던 기억이 나요. 감독님은 또 이희준 씨와 협업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떤 배우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 캐스팅을 할 때부터 이 역할은 60, 50대 후반, 60대 정도의 배우를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딱 딱 선배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원 사람들이 물어봤죠. 이준 선배가 이거 하면 없대? 그러면 막 다들 반응이 네? 그랬다가 뭐 재밌겠는데 다 반응이 똑같았어요. 분장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젊은 시절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들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오셔서 미팅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캐스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연결 선배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미 근데 저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거에요. 그 역할에 대해서. 한 번은 선배님이 되게 놀러 갔는데 딱 그 작업실에 그 칠라소니 사진이 딱 붙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분을 닮으려고 굉장히 메소드 용기를 준비하셨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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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에.. 영어 비밀이긴 한데 제 방에 작업하는 캐릭터에 대한 영감을 주는 사진들을 좀 붙여오르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보셔가지고요. 지금 반응 보인 거 최우식 씨도 뭔가 보신 거 같아요? 그 사진을? 네. 그.. 범죄 드라마에 그 왜.. 범인 잡을 때 벽에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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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핀 빨간색 해놓고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전직 형사라서 그런 것까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실화서니를 보면서 완성시킨 송촌은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떻게 연출가로서 다만 여췄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리스펙하게 되었고 또 이제 연기를 잘하시는 건 당연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역할만큼은 단순히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깊이가 있어야 되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될 역할이어서 네. 저쪽으로 선배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셔서 저희가 송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껏 찍으면 모니터에서 같이 톤 하나하나만 다 같이 만들었어요. 어.. 이 톤은 어디? 이 톤은 어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선배님께서 제가 한 건 없고 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또 이제 단편영화도 연출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감독의 생각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영광이었죠. 근데 아까 감독님이 선속 고백을 얘기하셨던 얘기하셨지만 뭐 좀 각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송촌 캐릭터면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선속 캐릭터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서로 써와서 같이 하고 싶은 대사를 써서 이렇게 드리면 그게 정말 잘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 대사를 하게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참 배우가 되게 존중받고 소중하다는 같이 공동 창작을 해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중앙에 계신 계좌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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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